사직동의 한 버스정류장에 아이를 두고 가신 분을 찾습니다. 36년 전 바로 이곳에서 당시 13개월 된 미진 씨는 호대기에 쌓여 다른 사람에게 맡겨졌습니다. 화장실을 다녀오겠다던 엄마는 영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미진 씨는 멀고만 프랑스로 이변됩니다. 내 삶은 어려웠고, 내 삶은 어려웠고, 왜 정확히 모르겠지. 36년이나 지났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고국과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은 커졌습니다. 미진 씨의 고국 방문은 벌써 세 번째. 낡은 사진과 자신의 생년월에 인상착의 기록이 남긴 고아원의 오래된 기록을 다지고, 경찰서와 시청을 동원서주하며 엄마를 찾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입니다. 부모님과 만나시는 부모님과 만나시는 기회가 찾아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툰 한국어가 답답하지만 그리운 엄마를 생각하면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는 미진 씨. 지난해 입양아 1,000여 명 중 해외로 입양된 아이만 370명입니다. 자신과 같은 처지의 해외인 입양아들이 부모를 찾아 자신의 뿌리를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바람을 전합니다. 저는 그리운 엄마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리운 엄마를 사랑했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위반이 살아있습니다. 헌신 뉴스 김솔입니다. 네, 이리와 함께 수입하십시오. 여러분은 저에게 수입하십시오. 도련님은 어찌 불기롭게 사후말씀만 허시나이까 오 그럼 우리 정담도 허고 업고도 한번 놀아보자 도련님이 춘향을 업고 한번 놀아보는디 이리 못 놀아 업고 놀자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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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기야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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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기지 히히히히 내 사랑기로다 앞에도 내 사랑가 니가 무엇을 먹으려느냐 동글동글 수발 웃돈지 대뜨리고 변능백청글 부엌실랑 말라버리고 붉은 전붕붕붕 반간 징수로 먹으려느냐 아니 그것도 낫는 질소 그러면 무엇을 먹으려느냐 빙도를 주랴 도도를 주랴 귤병 사탕 그 해와 당을 주랴 아니 그것도 낫는 질소 그러면 무엇을 먹으려느냐 당통지 지루지하니 왜까지 단창을 먹으려느냐 지금 털털 개살구 작은 이 도령 쓰는디 먹으려느냐 아니 그것도 낫는 질소 저리 가거라 밑에를 보자 이리 이리 오너라 앞대를 보자 아장아장 걸어라 건넨 배를 보자 방글두 서라 잇속일 보자 안 내도 내 사랑이야 우리 판소리거든요 춘향전에서 그중에서 업고 놀자 한 대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지금 아까 영상을 보셨으니까 아시죠 오신 지가 지금 1년 조금 넘었어요 1년 동안에 이 정도 하신 분은 명창이에요 박수 좀 크게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프랑스어로 또 이거를 편집을 했어요 저기 가사를 바꿔서 그래서 엄청 잘해요 여러분 오늘 행기 하신 거예요 두 곡씩 이렇게 멋지게 듣고 자 박수 주시고 자 우리는 또 시작해 봅시다 몽영 사랑의 사랑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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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